그룹 티아라 출신 효민이 레깅스 컬렉션을 선보였다. 효민은 29일 다양한 색의 레깅스를 입은 사진을 여러 장 업로드했다. 효민은 군살없는 몸매와 각선미로 시선을 끌었다. 한편 효민은 2009년 걸그룹 티아라로 데뷔 2014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